매일 제가 직접 선정한 뉴스면을 저만의 시각으로 탈탈 털어드리는 영의생각 시간입니다. 거꾸로 있는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저는 유시민 작가 책은 읽어보지 않았었는데 이 책이 1988년도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작가 반여를 올린 바로 그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지난 100년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시민 작가가 뽑은 20세기를 만든 11가지 결정적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담담하게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건과 사건 간의 연결고리를 타고 들어가면서 구현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게 재미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책 소개하려는 거냐. PPL이냐. 아닙니다. 우리 방송 PPL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좀 전에 조문경 기자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2016년만 2017년 초에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이끌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일제강점기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재판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배상 책임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했던 것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본 기업 측을 옹호하는 취지로 담당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했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승태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원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외교부가 그런 종류의 제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준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현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회사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대리하면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었죠. 지금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매우 분노를 했고요. 사법부가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사법부의 연결성, 청렴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연결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격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해당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최종 승리했던 우리 국민들,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대한변협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기뻤었던 옛날에 있었어요. 자, 일본 전범기업들로부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피해 배상금을 직접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들은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본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한 거죠. 물론 본인들도 썩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진해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강제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그게 4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4년 전 현재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민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바로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명령을 4년 동안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 진행을 막아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난 7월 26일 날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별현금화 명령 제한고심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미쓰비시라고 하는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압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현금화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외교부가 민사소송 규칙에 근거해서 대법원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일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므로 대법원의 결정을 미뤄주십시오라고 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은 현재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 즉 배상금 지급의 강제 집행 절차를 빨리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재판부는 좀 빠져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 대리인 측에서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의견서 제출한다는 얘기 우리한테 한 적도 없었고 내용이 뭔지 알려주지도 않지 않았느냐. 정부가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일본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실제 외교적 협상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양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 정부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외교부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의견서 냈는지를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 알려주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당사자이니까 법원에 외교부가 내 의견서 보여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외교부가 재판부에다가 이거 좀 비밀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이와 같은 외교부의 태도는 사실상 일본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죠. 미찌비시 중공업이 외교부의 입장을 핑계에 삼아서 대법원의 배상명령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된 겁니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 기업 매각 그리고 현금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으니 재판부 알아서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피해자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외교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대일본 정책은 지나치게 저자세이고 구걸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제가 지금 말을 심하게 하는 걸까요? 구걸 외교 같아요. 일본 반려 뜻대로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저자세 나가는 대도. 이번 외교부 의견서 제출은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 분리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과거를 회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세계에서 한국사 거꾸로 거슬러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맨날 다른 나라 한 번도 안 침략했다. 참 평화로운 나라다. 평화민족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난 그거 되게 싫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안 침략했는데 왜 다른 나라는 맨날 우리 침략하고 우리는 오천 년 내내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살려는 겁니까? 독일은 히틀러 때 유대인을 학살했던 역사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 왜 뻔뻔한 일본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언제 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상 영희 생각이었습니다.